뽀뽀야 내려가 내려가 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내려가 내려가라고 내려가 밥 먹고 질척을 내려가겠어? 자 여러분 오늘은 포켓몬 빵을 준비해봤는데 그냥 종류별로 샀어 종류별로 진짜 마음같아서 한 박스 사고 싶은데 내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여가지고 한 박스를 사도 다 처치곤란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맛볼겸 종류별로 짜잔 아니 근데 맛도 너무 궁금하고 나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게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빵은 길쭉하게 생겨진 갸라도스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게 왜곡된건지 인터넷 찾아도 없더라고 그 길쭉한.. 근데 제일 많이 먹었던건 얘인 것 같아 이 초코롤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거는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해 핫소스 팡 이게 진짜 궁금하고 사람들은 이것도 맛있다 내가 인터넷에 리뷰같은거 많이 봤거든 이것도 인기 많대 치즈케이크는 말할 것도 없이 맛있을 것 같고 짜잔 다른건 뜯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충격적인 소식은 내가 우유를 못살아가지고 빵이랑 물이랑 먹어야 된다는 점 다.. 다 먹지를 못하고 그냥 맛을 다 보고 다시 사놨다가 좀 조금씩 떼먹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미달이에라고 알아? 미달이에라고 순풍산부인과 미달이가 빵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뜯는데 전부 다 피카치만 나와가지고 다 다른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싸 피카치 피카치 피카치말고 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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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만만한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크림바이로 엄청난 딸기야 너 왜이렇게 크냐 이거 이거 님들 빵 크기봐 어? 난 뭐 살짝 보이는데? 너무 시간 끌어졌어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아보 이거 한입 해먹었는데 크림이 없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태 자 다음 꼬부기 달콤까스 꼬부기빵 이거 맛있겠다 좀 조금 딱딱한데? 너 때문에 잘 안 잡히잖아 제발 눕더라 뮤 먼저 봐줘 방금 뱀이었는데 이건 뭐야? 아 왜 다 왜 다 이 상거만 나오냐 아 이게 뭐람 에이 괜찮은거 맞아? 도쿠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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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라고 내려가 내려가라고 내려가 내려가 약간 빵 맛이 어떠냐면은 엄청 엄청 퍽퍽해 이게 뭐 소보로도 아닌 것이 딱딱한데 설탕 겉에 묻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몇 달 동안 빵 생각 안 나겠다 다음 짜잔 너무 귀엽지? 음 좋아하는 맛이야 싸구려 치즈케이마 다음 이거 보여님들아 이거? 닭트리오 어떻게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 나도 디그다 밖에 기억이 안 나던데 닭세상에 닭트리오를 외우고 있네 참 궁금했던 하소스팡 아 나 이거 좋아해 아 나는 왜 이렇게 얘 귀엽지 내가 공룡삼을 좋아해서 그런지 리자도 너무 귀여워 하소스팡 한번 판매 먹어볼게 뭔가 빵이 있으면 안 될 비주얼인데 뭔가 그거 같아 그 야채 야채호빵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음식이랑 빵 하나 섞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야채빵은 야채빵 같은데 야채빵? 피자빵 같은 느낌 안에 햄 조각 나있고 엄청 맛없는 피자빵 느낌이야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마시는 거를 중화시켜야겠다 마시는 거를 중화시켜야겠다 제일 맛있다 포켓몬 159가지야 해 159개를 어떻게 모아? 그런 기억난다 초등학교 때 내가 두 개 나온 거는 그 한 개 있는 애랑 교환해가지고 계속 늘려갔던 게 기억난다 그렇지? 그 동물의 숲 카드처럼 좀 구린 거 두 장 있으면 걔가 좋은 거 한 장이랑 바꿔주고 나 이거 모르는데 내가 포켓몬 다 보고 나서 그 뒤에 나왔나? 나인테일? 내가 한 단계 더 진한 건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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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눈을 뽑는 게 다 악당만 나온다고? 맞냐? 이쪽도 못 봐 마지막 벌써 왜 불러?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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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짠 짚지 짱 짱 짱 짱 짱 왜 아까 보지? 어떻게 다 못생겼냐? 리저더 빼고 검진 게 없는데? 뭐야 이 빵 좀 특정 생겼다 껍데기가 원래 이렇게 나왔나? 이렇게 열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? 손 좀 씻고 올게 못먹게 막아줘 먹고 안 돼 안 된다 했어 왔다 빵 너무 안 뒤? 이제 그만 사고 다른 유튜버들이 까는 것만 구경해야지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던 빵들이 끝 끝 그니까 뮤랑 미추가 나왔으면 유튜브 가기였는데 쓸데없는 것만 나와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리저더는 너무 귀엽다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일은 이틀 이틀 이수 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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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